설탕이 이렇게 두 개 잘 녹잖아, 이렇게. 설탕이 안 녹게 할 수도 있어? 안 녹게 할 수 있다! 아빠가 설탕이 안 녹게 할 수 있어. 한 숟가락. 내려와. 나 넣고 싶어요. 나 못 넣었어, 한 번.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, 진짜. 한 번, 한 번 해 봐. 접어, 접어. 한 번 더. 아빠처럼 많이. 됐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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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야! 가면이, 가면이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공주님. 됐어, 공주님. 최대한 많이 넣은 게 더 넣어봐. 나도, 나도. 아, 나 백설딱만 넣는 것 같아. 아유, 똑같아. 늦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. 시청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야, 늦고 싶으세요? 야, 늦고 싶은 사람 써? 아, 이 애도 그런 마음이구나. 감독님이 늦고 싶대, 한 번씩. 너무 늦고 싶대. 기회를 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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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두 번 더 왜 나 한 번도 안 먹으려는데. 아유, 이거. 아유, 이거. 아유,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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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아유,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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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아유,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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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아유, 써, 써, 써. 야, 이제 동생이 더 낫다. 아유,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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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아유, 그래, 너 해, 너 해. 아유, 너 해, 너 해. 너 해. 야, 이 XX아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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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야, 이 XX아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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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야,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. 될려나? 비비디바비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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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비비디바비두. 하나, 둘, 셋. 유린, 여기. 봐봐. 자! 자! 돌리고, 돌리고. 돌다 보면은. 어? 안 먹는다. 먹었잖아, 진짜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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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그거 아니야, 아까 아프는 거야. 하나도 안 먹었어. 그치? 그치? 내가 부숴줘야. 자! 문제! 왜 안 녹을까? 놔! 왜? 정답, 뭐냐면 이건 백설탕으로 만들건데 저것도 백설탕이면 이건 두 개는 흑설탕이잖아. 땡! 아닙니다. 흑설탕이잖아. NO! 땡! 나 뜨거운 물이라서 잘 녹고 차가운 물이라서 잘 안 녹고 이제 또 따뜻한 중간이니까 NO! 아닙니다. 자, 안 녹는 이유는 이게 설탕이 포화상태가 됐기 때문에 포화가 뭐야? 설탕! 이빠이! 더 이상 빠져나가면 되지? 아, 진짜 이빠이가 뭐야, 지금. 요즘 일본에 사이도 안 좋은데? 물 속에 설탕이 거기다 녹을만한 그... 그... 그게 없는 거야, 농도가. 왜? 이빨! 네! 그면건가 음식! 다요! 누구야! 이같이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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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사이오스